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개성공단을 지원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는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에 정부가 개성공단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장기화돼 재단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법 77조 재단 해산 규정인 재단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의 개성공단 지원재단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해산이 공단의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산은 운영 효율화지 북한 땅에 있는 공단과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책무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한국의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면이 있는데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전적 해체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해산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의 업무를 새로 만드는 청산법인에 넘기기 위해 1월 중순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원입니다.